오늘 면접장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신 그리고 한의원장의 영입 인재들, 주로 여권에서 엄지로 분류되는 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소속 박은식 비대위원은 한의원장이 정말로 당선되고 싶다던 호남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 위원장을 맡은 뒤 발탁한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친명계 핵심, 천준호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복갑에 도전합니다. 험지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의원장이 운동권 대항마로 치켜세운 윤희숙 전 의원은 서울 중성동 갑에 신청했습니다. 당내 친한 인사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친윤, 신지호 전 의원과 마포 갑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기는 후보가 충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가 얼마를 오래 살았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도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마격한 사이로 소개되는데 양지를 찾아가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다. 한의원장은 공천에 있어 저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유리 뉴스 최수현입니다.